정말 오랜만에 빈이 잘 어울리는 거에요? 자, 우리 또는 뭐냐? 이쁘다! 잘 어울린 써! 거기 가서 산 거야? 빈이 오랜만에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썼어 아 그래? 되게 얼굴에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되게 맨들맨들해 보이냐 거기 가서 산 거야? 응? 가서 산 거야? 이게 질이 좋더라, 이게 뭔가 뭔가 약간 그 착 감겨